우리 초와 강량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0살까지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품이라고 하네 평생을 다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다시 일어나 인생에 절정받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기 행복은 지금부터 셋, 둘, 하나, 가자! 자, 시간부터 애들이 반짝시켜 봅시다 가이! 99세까지 팔팔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무릎을 따라가고 4일이면 될 때 일어나 신친이 뚝 떼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늘 내가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추려 못다한 길 못한 사랑 우리 역시 한 번 맞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살까지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품이라고 하네 평생을 다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인생에 절정받으세요 인생에 절정받으세요 자, 시간부터 우리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픈데 4일째 벌떡이 되나? 여느님이 안녕 시킵시다 5, 3일째 벌떡이 되나? 19세까지 팔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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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무릎을 따라가고 4일이면 될 때 일어나 5, 3일째 벌떡이 되나? 5, 3일째 벌떡이 되나? 3, 4일째 벌떡이 되나? 놀랄까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며 못다한 일로 다 잘한 후회 없이 하고 가자 못다 잃은 꿈을 후회 없이 이루어보자 여드림 반장식이라고 합시다 감사합니다